빨대로 마술을 하고 있는 거 쉽죠? 자, 1번 2번 뒤로 걸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새끼손가락을 걸었는데 엄지통을 해서 걸으라고 2번, 3번 반대로 새끼손가락을 걸어 3번 움직임 우선 실득이 안 하려고 3번 맛을 보여주려고 안갖고 왔어 그래느라고 계시를 들갖고 1번 맛을 보여줄 시간이 조금 남았길래 자, 3번 4번 4번 핫폐탱기 4번 그렇지 빼 엄지손가락입니다 빼 석연 들었어 그렇게 하고 엄지손가락을 빼 엄지쪽으로 걸으라고 빼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액기로 올리고 잡고 막고 얘도 또 액기로 빼고 다시 해드리고 10월 액기 액기 잡고 빼고 빼 엄지쪽으로 하고 그렇지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이 이걸 만들면서 주제나 기회는 여러분이 말을 하면 돼 완전 말을 만들어도 돼 여러분은 자, 선생님 나오세요 옥스포도 숲 나오세요 우리 선생님이 하는 거 잘 설명 들어보세요 자, 둘이 나와 둘이 나와 둘이 다 통과했습니다 자, 해보겠습니다 자, 시작 집중 집중 자, 시작 천천히 엄지를 끼고 돌리고요 바람직 그리고 한쪽 발을 돌리기 이렇게 새끼손가락 여기도 새끼손가락 그래서 빼고 후 아 아 크리스